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네요 아 좋아요 어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걸렸습니다 자 미래시티 국무원인 한국마사회 최혜은 뒤로 물러납니다만 아 좋아요 이렇게 빠른 공이 오고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리 잡아서 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까 찔러먹고 시동 반격에 성공한 미래시티 증권의 서비스 심현주입니다 걸렸습니다 캐치하면서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안소연 서비스 아 좋아요 아 아 빈튼 공략 정확히 오에스코 게임포인트 미래에스증권 좋아요 안소연 받아 냅니다 최혜은 한국마사회에 안소연의 서비스 서비스 포인트로 안소연 최혜은 쭉 밀어봤지만 빛나 심현주 먼저 수족기에요 본인의 임팩트가 전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주의 서비스 모든 공격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나이스 한국마사회 свое 좋아요 어잉 네트에 걸렸고 이 공을 끝까지 보냈습니다. 자 스코어는 한 점 차입니다. 최혜은 결정을 지고 5대5의 동점 상황 서비스 이어지면 아 좋아요 심현주가 다시 한 번 준비합니다. 아 낮은 공 네트에 걸립니다. 최혜은의 서비스 이어지는 한국마사 더욱더 아니다. 더욱더喜오 벗어납니다. 안소연 선수의 공이 정해져 있다. 7제 슬티 coin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엄 오 철 아 철 철 아니 py 아 철 네트 맞고 나가면서 한 포인트를 게임 포인트 한국마사회 공이 손끝입니다 한국마사회가 네 심현주의 서비스 세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서비스 득점 네 미래에서 증권 윤호이 네트 맞고 공이 흘러나갑니다 한국마사회 서비스 안소연 아 좋아요 안소연 재빠르게 찔러받고 자 밀어붙였던 3대1의 스코 리드하는 미래에서 증권 아 좋아요 3점을 더 추가합니다 4대1로 앞서나가는 미래에서 증권입니다 윤호빈의 서비스 아 좋아요 네트에 걸렸습니다 득점 서비스 준비하는 최혜은 2단에 걸른 3단에 걸렸습니다 꺼렸습니다 네트가 소마사회 서비스 2단에 걸렸습니다 아 체중을 실어봤던 안소연 리드 3단에 걸렸습니다 윤호빈의 공이 빠져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멀어요 현재 점수의 여유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윤호빈 자 윤호빈도 넷 아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9대 5로 앞서 있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포인트 하지만 이번 세 번째 게임을 리드하고 있는 미래에서 증권 매치 포인트입니다 벗어나면서 11대 벗어나면서 11대